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굽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참태기 앞집에 꼴뚜기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 만화가게에 용팔이 그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 그렇다면은 동네에서 오직 하나는 남았는데 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빠지고 간 장미 한 송이를 살짝 건네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팔을 벌린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우로로로로 깍고 아가씨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줌잔케 다가서며 미소 띄고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곧 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구가 아니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틀려서 난 안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꼬물려가지고 이 회전 바로 그 때 이거 참 나다는데 골목길 억이에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보이된다 울탔구나 이때도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하늘빛이 돌았다 우리 동네 단백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이제는 그 전보다도 백배는 예쁜 자네 나를 보면은 웃어도 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사랑해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라라 둥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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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나나나나나 이라라 둥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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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디